연중제 15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인은 천주교 대전교구 모산성당 주임 공재호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을 손쉽게 하려고 머리를 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이익을 얻으려고 꾀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자잘한 이득들을 챙기기도 하죠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가 머리 좋다고 삶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잔머리 굴리는 거라고 이처럼 얕고 얕은 꾀를 부리는 사람은 결국에 제 꾀에 제가 넘어가곤 합니다 반면에 철부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대신 꾀부릴 줄 모릅니다 양심을 속이지 않고 투명하게 자신을 내보입니다 그저 옳은 것은 맞다고 하고 그른 것은 틀리다고 합니다 아주 순수하게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에게는 아버지 하느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가 잘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눈에 드는 사람은 과연 잔머리 굴리고 잔 꾀가 많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묵묵히 꾀 부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겠습니까? 스스로가 슬기롭다 여기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철부지같이 하느님만을 바라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제 이속 다 챙기고 하느님 앞에서 잔 꾀 부릴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 꾀에 결국 제가 넘어갑니다 신앙 생활을 하는 것도 삶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에는 천주교 대전교구 모산 성당 주임 공재호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공재호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Dec usar 철부의 강론을 辜め서 30 30 40 30 40 40 40 40 회 43 45 risk